공효진과 결혼한 케비노가 이때를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가수 케비노 측은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며 케비노는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이라서 복수 국적자였다. 그래서 입영 대상자이기도 했다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만 35세가 되기 전 군대를 다녀오면 지금처럼 한국과 미국 이중 국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이 박탈되면서 미국인으로만 살아가야 한다. 케비노는 가수로 활동하던 중 지난 2022년 10살 연상의 배우 공효진과 여래를 인정했으며 미국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 부부가 됐다. 공효진은 남편 케비노의 군입대로 43살 나이에 공신이 됐다.